지니키즈 어른마녀의 마법수프 2 완벽해! 이제부터 너희들은 세상에서 제일 예의없는 공주들이야! 나 고기 먹을래! 이 탐스러운 뱃살을 유지하는 데 뭐니뭐니해도 고기니깐! 난 오징어 먹물 스파게리! 나는 꼬막을 넣고 만드 피자! 고기 말고 카레가 먹고 싶네 난 스파게티 말고 짜장면 나는 피자 말고 부침개 도대체 하루에 밥을 몇 끼나 차리라는 거야? 왜요? 내 생각은 안 해? 생각을 왜 해요? 우리가 왜요? 인쇄 안 하는 게 법칙이라면서요 그건 고마운 마음도 안 받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마워할 필요도 없는 거죠 뭐야? 삼시 새끼를 꼬박 차려줬는데도 하나도 고맙지가 않단 말이야? 이대로는 안 돼 이대로는 내 몸도 놓고 우리 집도 다 녹아버리겠어 밤낮없이 인사만 하는 버들풀 한 주 완벽히 깔끔깔끔 주스 반병 언제나 스마일하야 좋아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향기까지 뿌려서 저으면 좋아! 드디어 완성했어! 먹어! 당장 먹으라고! 뭐야, 피자가 아니잖아 하지만 꽤 맛있어 보이네 어머, 정말 맛있는 요리였어요 그럼 나도 우와, 정말 최고의 맛이네요 나도 나도 진짜 감동적인 음식이에요 잘 먹었습니다, 마년님 그래, 바로 이거야 이제야 내 기분이 좋구먼 우리 집에 놀러올 땐 예의를 잊지 말라고 그게 오늘부터 새로 바뀐 우리 집 법칙이니깐 아하하하하 아하하하하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편집 및 자막은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알겠습니다